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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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주 회장님이 전라북도 회장이예요 내가 큰걸 좋아해서 우리 장모님은 가뿜고 드릴께요 이렇게 넘어갔다. 아니에요. 여기 인형이 좋다는 거예요. 우리 장모님 같이 사는데 여기가 아주 왕실 것 같다. 손같은 것 같다. 네가 아주... 저 출산이 좋은데, 저 출산. 그와 하면사도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. 여기 한 마리 있잖아. 네. 엊그제 우리... 우리 장모님 생신이 잘 썼네. 누구만 이렇게 맛있어. 여기 이제 우리 식구들이 나오는데 막내 아들 아까 봤고 큰 딸이 성악박사 작은 딸 신랑은 해양존완하고 소우재 박사 너가 또 상하가라고 했잖아. 제발 나 좀 내먹어 주라고 좀. 여기 수석도 좀 좋아하는데 내가 고양이 추국 단양이라 네. 아 강아지이네. 엉일을. 아 형. 혈통수가 가리같은 것 같 harassment.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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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사에 해 놓지 잘 못 하겠다고 하네요. 여기 필리핀에서는 또 목범을 보냈더라구요. 세계적으로 지혜가 있거든. 지금 여기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?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딱 봐야지. 고양이도 우리 아들이 좋아하고 내가 개를 좋아하니까 호랑이를 좋아하더라구요. 우리 아들이 은혜한 호랑이 선생님들. 우리 딸이 이게 중학교 때인데. 아주 실력있지? 중학교 때. 여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도자기이고, 노무현 씨 도자기, 김대중 도자기 다 있어요. 드시고 합시다. 네. 자르고? 응. 자르고? 응. 자르고? 네. 네.